화기에 했다는데...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윤환, 두 달 만에 만찬서, 덕담, 의정 갈등, 김여사 얘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90분 동안 만찬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일단 궁금한 건 분위기죠. 왜? 어제 독대 요청이 거절이 되고 만찬이 진행이 되면 이 만찬은 분위기가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어제 얘기를 한참 이 시간에 이렇게 했었어요. 분위기가 어땠느냐. 어제 윤 대통령, 한 대표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같이 볼까요?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식사 이제 막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식사 거의 끝나갈 때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게 식사가 거의 끝나가니까 디저트 후식으로 커피사 뭐들 드시겠어요?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나이스 라떼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차가운 거 드셔도 괜찮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이걸 보면 화기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사담이라고 하는 신문의 제목을 뽑아놨죠. 그런데 저걸 보는 국민이 대통령하고 직권자당 대표가 그것도 두 달 만에, 출범 후 두 달 만에 만났는데 라는 얘기가 겨우 사담 수준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얘기만 사실 주고받았다면 왜 만났지? 이런 거에 대한 반문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어저께 만남의 전체 내용이 아마 흔히 말하는 보도자료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준 보도자료에 참석자 여부도 틀렸다. 이런 정도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별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안 한 거 아닐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만남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전언에 의하면 어제 다른 참석자들은 얘기 꺼낼 분위기가 도저히 안 됐다. 왜? 윤 대통령이 체코 원전 얘기만 거의 혼자 독점을 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은 사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뭘 준비했다든지 대통령께서 차가운 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사담에 그친 거 아닌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에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번에는 따로 만찬 뒤에 보도자료가 따로 안 나왔느냐 말씀하셨는데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아마 취지는 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얘기들이 담기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일단 이거는 사담 수준이지. 이거를 지금 집권여당 지도부랑 윤 대통령이 만나서 나눌 얘기의 어떤 경중에 좀 더 가벼운 얘기들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분위기를 살짝 좀 더 깊게 들어가보죠. 어제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어제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친윤계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얘기가 되어 비교적 화기애하게 원전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눴다. 말씀 아까 나왔죠. 차코 순방. 차코 원전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 생각보다 윤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에 놀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당 참석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건의사항 듣겠다더니 원전 얘기만 했다.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혼나게 생겼다. 혼나게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거는 분명히 두 사람 다 참석한 사람한테 얘기를 지금 들은 거거든요. 언론이. 그런데 최수영 의원님 이렇게나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 모임에서는 이러잖아요. 서로 불편하거나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씨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덕담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은 정치적 모임이잖아요. 정치적 모임에서 정치 얘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졌잖아요. 지금 식사 얘기하고 덕담호가고 원전 얘기. 물론 원전은 정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핵심이 빠진 찐빵이 된 거죠. 흔히 얘기하는 안 꼭 빠진 찐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게 지금 국민들의 기대가 지금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뭐냐면 이게 여권이 다시 원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뭔가 대통령 지지율, 한동훈 대표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삼중 하락의 상태에서 이게 뭔가 반전의 기계가 나오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도 만남보다는 독대 여부가 그렇게 관심적인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서로 식사 얘기하고 좋아하는 기호 메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뒷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건 제가 보기에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게 된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양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른바 국정의 두 축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센터 싸움을 하는 건 아닌가. 누가 센터 자리에 설 것인가를 놓고 이게 갈등이 빚은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양이 본질을 덮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독대 제의 요구 얘기가 저는 앞으로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약간 이게 누가 센터냐 센터 주전 싸움하는 약간 그 느낌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잠깐 나왔었죠. 뭐였었냐. 우리 한 대표가 고기 좋아해서 소고기랑 돼지고기 준비했어요. 나는 이 얘기는 식사 막 시작할 때 메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한 대표의 공개된 얘기는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후식으로 아이스 드셔도 돼요라는 얘기가 식사 거의 끝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식사하면서 이 가운데 이때 밥 먹으면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 4장만 공개. 깜깜이 만찬이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제목이에요. 지금 사진 4장만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살짝 좀 같이 나간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도 어제 만찬 사진이 만찬 영상이 아니에요. 지난 7월에 있었던 그때 만찬 회동했을 때 그때 영상을 저희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언론이 받은 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찍은 사진 4장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 4장 뭔지 같이 보실까요. 네. 이 4장입니다. 여기부터 좀 볼까요. 이제 다 같이 뭔가 화이팅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단체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같이 박수치는 모습. 단체 사진인데 박수치는 약간 각도 다른 모습.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어디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 정면에서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4장이 저희가 받은 사진 전부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든 의문이 성재준 의원님. 왜 4장만 공개를 한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간 게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좀 공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미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 4가지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진짜 사람 많이 모였구나. 한도권 대표가 뭔가 지금 의료 갈등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 얘기를 못했구나.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만찬을 통해서 새롭게 저희가 알게 된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 이거야 뭐 익히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한도권 대표가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기 기운이 있으시구나. 이거 말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새롭게 알게 된 게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지금 이제 만찬 뿐만 아니라 상견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를 뭔가 누리는 것처럼 저희가 환호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지금 의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8월 30일 날 처음에 이제 만찬이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어쨌거나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여야뿐만 아니라 당과 정도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기대심이 있었는데 물 건너갔습니다. 그게 지금 연장선에서 이번에 만찬이 이루어진 거라면 최소한 어떤 의료에 대한 문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높은 그 문제에 대한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따가 또 최재원과 관련된 수사심의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봤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구나라는 걸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 사진 4장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못 느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뭔가 이 맥락상의 이런 분위기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같이 제시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진 4장으로 끝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지난 7월에는, 지난 7월에 만났을 때는 사진도 당연히 제공이 됐고요. 영상도 저희 언론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뽑으실까요? 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것 같네? 네, 조금 빠졌죠. 그래, 수고 많았어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줄게요. 여기까지 올려줄게요. 그렇습니다. 나도 검사하자마자. 네, 지금 보신 게 지난 7월에 만찬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신문을 가지고 방송을 하긴 합니다만 방송의 맛은 보면 아는 게 방송의 맛이거든요.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화기애애했다, 덕담이 오갔다라는 활자 말고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 방송의 맛인데 이번엔 저희가 이번 만찬을 제가 뭔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때는 저렇게 공개를 했는데 조연삼 변호사님, 저 때는 영상도 공개하고 사진도 훨씬 많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저 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뭡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이번 만찬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하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지난달 30일로 조율이 됐던 게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을 하면서 그때 상당 부분 갈등이 발생했었고 그러다가 지금에 이루어서야 만찬 자리가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만찬 자리를 최소화, 축소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상견례 자리라고 이미 격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 자리는 정부와 여당이 함께 만나서 핵심적인 논의를 제외할 수 있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처음부터 격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체도 풀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고 사진도 덜렁, 4장만 공개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석자 숫자도 20명이 넘다 보니까 사실 여당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90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분이 할 수 있는 말의 총량이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감기 기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감기 기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차라리 응급실 대란이든가 의전 갈등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하셨으면 차라리 국민이 보기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 기운. 윤 대통령한테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아이스 괜찮으시겠어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의료대라는 급실 얘기도 같이 꺼냈었어야 된다. 모래도 좀 이렇게 물고 얘기를 현안을 붙였어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 원전 얘기를 주로 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도차는 있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전 얘기를 주로 했다라는 겁니다. 90분 동안. 근데 궁금한 건 독대를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한 대표가 다 그럼 있는 자리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거일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모두 발언도 없었다. 여권 이슈 못 건든 빈손 만찬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 보통 모두 발언이라는 게 행사를 하면 도입부의 주요 인물들이 주요 인사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동훈 대표 모두 발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보통 모두 발언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게 의전이죠. 의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초청자로서 호스트로서 먼저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 여당 지도부니까 여당 대표에게 또 한 말씀 기회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의전인데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돼 버렸다. 저는 처음부터 독대 여부 그다음에 사전에 그게 언론에 유출이 됐니 어쩌니 이런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여당 대표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너무 의식하는구나. 조금 더 표현을 바꾸면 좀 깎아내리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저는 읽게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어느 쪽에서는 뭔가 못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접점 중에 하나는 의대 정원이라는 걸 2025년 건 이미 수시 다 접수 끝나버렸으니까 안 된다. 그렇지만 25년도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당 일각에서 좀 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2026년 의대 정원 얘기까지도 그러면 유연하게 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갔어요. 이런 것들이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여론이라는 거를 그래도 여당은, 국민의힘은 여러 채널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걸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려는 노력. 근데 대통령실은 그걸 마치 담쌓기를 한다고 하면 맞는 표현일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만찬이라는 게 도대체 왜 만찬을 했습니까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 묻고 싶어요. 왜 만찬을 했습니까? 국민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한 번 그걸로 1년에 한 번 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당대회하고 두 달 만에 상견례라고 했으니까 새로 출범한 지도부에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넉넉지 않잖아요. 아까 앵커가 잘 지적했잖아요. 아니 배추 한 폭에 2만 원 한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배추 한 폭이 2만 원이면 그 대책은 어디 농림부 장관에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상관할 일이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이 되니 어쩌니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 그건요 배추 한 폭이 2만 원 아까 시금치 금값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혀를 끌끌 차고 있는지 짐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님 얘기는 지금 사안들이 너무 많다. 민생이라는 화두로 얘기할 거니 너무 많다 얘기할 게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만났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최수영 위원님 왜 만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딱 한 게 우리가 흐리 얘기하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형식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얘기를 통해서 내용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걸 차단해버렸잖아요. 마이크를 돌리지 않았다는데 그럼 어떻게 발언을 합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합니까? 그러면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불쑥 얘기를 꺼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원들을 다 종합하면 윤 대통령께서 채권전에 대한 성과를 많이 얘기하고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하는 선에서 끝난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윤경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그렇게 지금 한가합니까? 정치적으로 지지율은 지금 3중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민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사실 추석 때 의료대란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추워지면 응급실 대란이 또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응급실 대란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중환자실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건 사실은 조금 뭔가 김이 빠진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대통령 시대에 이런 거죠.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까? 이 선택을 할까? 그런데 가장 나쁜 건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 양상이라고 봐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피해가고 이것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독대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는 무언가 공간 속에서 자기 역할도 보이겠지만 시중에 민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정의 두토배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자꾸만 생각해도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도 들어서 이게 무슨 말하자면 지금 밥 먹고 우리가 화기애애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정치의 모습인가 대묻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분 다 대묻는 걸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소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깊게 한숨을 쉬면서 시작하시는 건 처음 봤는데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거다. 시간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제 만찬이 오후 6시 30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도착한 시각은 6시 10분이었습니다. 20분이나 일찍 도착을 한 거죠.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도 사실 참석을 했었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독대 제안을 기다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재준 의원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내가 20분 먼저 가면 나를 따로 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흔히 이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만나고 싶다. 조금이라도 뭔가 또 대화를 더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나가고 이런 것인데 아니 저는 근본적으로 독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거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 하는 것조차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까지도 어떻게 보면 독대를 했던 것인데 독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영수회담을 했었던 것인데 여당 대표와 독대하는 게 왜 이렇게 서로서로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신경 싸움 같은 게 필요한지 저는 이거 자체 근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물론 이제 대통령 시절에서도 조금 이제 불쾌하다라고 의사가 나왔던 것이 왜 도대체 독대 요청을 물밑으로 하지 않고 이걸 언론을 통해가지고 하냐 물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흘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밑 대화를 하려면 일단 물이 차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물도 지금 차있지가 않아요. 그럼 최소한 어떤 물밑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당대표로서의 최소한을 일단 인정하는 선에서 한동훈이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다라는 게 인정이 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옛날에 이제 뭐 3.1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만찬을 할 때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놀란 게 아니 최소한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절차잖아요.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발언을 하는 게 아니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이게 신임 지도부를 뭐 격려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겠다라고 해서 상견례 자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마이크도 주지 않고 당대표를 지금 안 쳐다놓고 얘기조차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 이게 과연 격려 자리가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냥 한동원 대표의 권위를 그냥 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참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 밑 대화를 하려면 물이 차 있어야 그 밑에서 대화를 하든 말든 할 텐데 물이 차 있지 않지 않느냐 지금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물 밑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